네. 주간 검색 종목 TOP5 시간입니다. 1주 동안 개인 취업 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검색했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기업 주가의 흐름을 간단히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항상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주가는 어떻게 오를까요? 내가 좋다고 사서 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좋다고 사도 남들이 안 사주면 안 올라요. 반면에 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남들이 좋다고 사면 올라가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특징조를 검색하는 게 중요하고 실시간 검색 상위에 올라오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시대의 트렌드 종목이 뭔지를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트렌드를 형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유발하고 그런 부분들이 종목의 수급을 유입시키니까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검색 상위 종목 첫 번째 단연 심풍제약입니다. 심풍제약 관련해서 게시판에 글들 정말 엄청나게 많고요. 이번 주에 심풍제약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내용은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임상 이상 유익성 확보 실패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역시도 기대감이 선반영 됐어요. 그죠? 심풍제약이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주가가 바닥권에서 한 60% 정도는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니까 실망 매물이 바로 출해되는 거죠. 어쨌든 리스크가 지금은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이 기대감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 왜냐? 후속 임상은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번에 임상 3상이 진행이 되는데 임상 3상은 기본적으로 임상 2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까지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임상에 들어가고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루함이 있어서 심풍제약 주가가 여기서 단기에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고 임상 이상에 대한 실패, 실망감도 지금은 다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해요. 현재 시점에선 완만한 반등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온다라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신규를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고 국내 확진자 하루에 1,000명 넘게 나오고 있고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 주에는 수급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또 개인 투자 분들의 물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반등하는데도 조금 무겁게 완만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조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회복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대요. 삼성전자입니다.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있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 12.5조 원. 컨센서스가 11조 원이었는데 12.5조 원. 워낙 서프라이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못 갔어요. 명목은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 두 번째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꺾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급이 꼬였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1번으로 많이 사고 오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몇 달 동안 시장의 상승 랠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을 텐데 기관 외국인도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사지 않습니다. 실적 좋다고 무조건 사면 실적만 좋은 종목 샀을 때 무조건 수익 보잖아요.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해요. 몇십 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건데 기관과 외국인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굳이 그 정도의 자금을 삼성전자로 쏠 것이냐 다른 종목 사면 더 수익 볼 수 있는데 굳이 삼성전자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논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적 전망치는 앞으로도 좋아요. 지금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15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반도체 경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까지도 반도체 경기가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삼성전자로는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이 꼬인 부분 때문에 빠른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승부를 보시겠다고 하시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가압하시는 게 유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분들이시라면 연말까지 보유하시면서 나중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취득하시는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단, 중장기 투자자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게임즈인데 제가 이전에도 카카오게임즈 갖고 왔었는데 또 갖고 왔어요. 왜? 제가 볼 때는 진짜 카카오게임즈가 이번에 게임즈를 움직이는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신작게임 오딘 사전 예약자 400만 돌파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출시하고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리니지 M이라는 NC소프트의 게임이 1위를 굉장히 4년 동안 4년 동안 지켰어요, 1위를. 한 번도 깨인 적이 없어요. 깨져봤자 같은 게임, 리니지 2M 이런 게임에서 왔다 갔다 했고 단기간에 1위를 살짝 뺏기거나 이런 적은 있을지언정 1위를 이렇게 장기간 뺏긴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오딘이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리니지를 꺾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고요. 단기간에 주가 급등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더 갈 것 같지만 급등했기 때문에 사기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카카오게임즈가 매출 1위를 함으로써 게임즈에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앞으로 나올 신작에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신작을 발표하는 게임즈들이 뭐가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못했었던 게임즈 중에서 신작 모멘텀이 풍부하거나 IP 가치가 높은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을 주목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게임즈 중에서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LG전자인데 LG전자도 실적 좋았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못 갔죠. 역시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점 부분에서 차익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다음 주에도 크게 좋은 흐름을 못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부분이 있죠. 뭐죠? 전장입니다. 전장.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엄청난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LG전자가 그룹 차원에서 이 전장 사업의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는 이전에 받을 수 없었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가가 그 부분을 많이 반영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고점을 쉽게 뚫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간에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염두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LG전자 역시도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 풍부하니까 혹시라도 차익 실험 메모리 많이 나오고 급락하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 10% 이상 조정받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저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안됩니다. 탑5 마지막 종목인데 두산중공업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대립되는 정책을 나오고 내세우고 야당의 성격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거죠. 지금 정부가 이제 친환경 정책을 피우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는 건 뭡니까? 180도 반대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정치 테마주가 많아졌어요. 어떻게 많아졌냐. 윤석열 관련주를 뽑히는 게 탈원전 관련주가 된 거죠. 즉 원전 관련주가 된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윤석열 테마주에 어느 정도 편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뭔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두산중공업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대용주지만. 그래서 정치 테마색이 없는 종목이었지만 이번에 정치 테마색이 씌워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씌워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시가총장이 크다고 해도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탑5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이 시간 이후에 저에게 이제 종목 관련 시황 관련된 정보를 보고 싶다. 혹은 다양한 주식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 종목 관련, 교육 관련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